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쪽에 있습니다 신약 6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이 충돌하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셔서 아 이거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이런 혼란과 당혹감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고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말씀도 변함이 없고 언젠가는 그 말씀이 꼭 성취된다는 믿음을 우리 모든 신앙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사건으로 출애급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출애급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대단히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애굽에 살게 하면서 자송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난한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려면 필연적으로 애굽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난한 땅으로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급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심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급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몇 년에 걸쳐서 성취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략 400년입니다 무려 400년짜리 프로젝트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꼭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와는 조금 다르게 시간이 지나서 말씀이 바뀐 그런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이 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이 말씀 이 말씀도 달라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명히 신명기 23장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누가 될 수 없는가? 남성성의 흠결에 있는 자 남성성의 흠결에 있는 자 사생자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암몽과 모합사람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그렇게 명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조금 달라집니다 이사야 56장을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새로운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안식이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종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남성성이 제거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난 크게 개의치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달라졌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분명 성경에는 두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비슷한 상황에서 둘 사이에 충돌이 있음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은 일치를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은혜를 이 시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부류는 복음을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로 불렸던 서기관, 바리세인들 이러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 예수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고 훼손한다 그렇게 분개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그 두 절의 말씀은 이렇게 분개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너진다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을 가치없다고 폐기처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으니 오해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시죠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플레로사입니다 이 플레로사에는 완성하다 라는 뜻과 함께 꽉 채운다 풍성하게 채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꽉 채우고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18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종말이 될 때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요드라고 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모양새가 정말 작은 따옴편처럼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문자입니다 히브리 문자 중에서 요드가 가장 작은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과 같은 작은 문자조차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겠다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풍성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작은 그 문자 하나까지도 그 의미까지도 다시 되살리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풍성한 의미는 오늘 본문 뒤에 꽤나 길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가지고 새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죠 살인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물리적이고 외적인 행위입니다 당시 발인세인들은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성실하게 잘 지켰다 모두가 그렇게 인정해를 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믿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살인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독한 말, 악한 생각 그런 것조차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것 그것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도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살인을 더 포괄적이고 확장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떤 강압적인 행위만이 가늠이 아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그것도 가늠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으로 누군가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차라리 그 눈이 없는 게 좋다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말씀도 서슴치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깨끗하다 아주 고상하다 우리 가늠죄를 지지 않았다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던 그 바리세인들에게 얼마나 날며럭 같은 말씀입니까 맹세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맹세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복에 관해서도 되갚아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갖다 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장 파격적인 말씀은 원수 사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도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 그러니 너희도 사람을 가리지 말고 모두 사랑해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너희 이웃의 범위를 넓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경이로운 교훈을 거침없이 쏟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간 제가 다시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버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도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냥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부정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성장을 점진적으로 이끌어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이 순식간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한 번의 영적 성장을 완성시키고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하시면서 성장하며 그렇게 이끌어오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보시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짧게는 몇십 년에서 길게는 평생 동안 훈련을 시키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율법을 언제 받았습니까? 어디서 받았습니까? 애국에서 막 나온 직후에 신의 산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곳에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영적 수준은 어땠을까요? 그냥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애국의 문화와 그 세계관 속에 살면서 그들의 영적 수준은 완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영적 수준까지 요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겁니다 그냥 포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과부하가 걸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완벽한 그 수준이 백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1이나 2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1이나 2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한계치는 얼마일까요? 하나님은 한 10 정도 수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백을 전부 이해하겠다면 이스라엘들은 거기서 수용할 수 없었을 걸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듣자마자 포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같은 자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맞기 위해서 하나님의 10 정도의 수준에서 그들에게 요구했고 타협을 하신 겁니다 나머지 90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채워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견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혀 확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새가족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새가족에게 얼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욕기의 말씀, 게시욕의 말씀을 주면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정말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영적 성장을 점진적으로 이끌어오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누가 여우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같은 맥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때가 있고요 또 공동체의 빗장을 활짝 열어서 모든 사람을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구분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시며 정결함과 거룩함을 철저히 지키게 하셨는가 왜 신명계에서는 그렇게 철저히 사람들을 구분하셨는가 이방과 접촉을 금하셨는가 이스라엘이 아직 보호받고 성장해야 될 그런 어린아이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거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냥 성인과 같은 이방세계에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금방 동화가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전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도 전에 그냥 이방 민족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힘과 능력을 기르고 영적 수준을 높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먼저 지키신 겁니다 당연히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이방인으로부터 그 다른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방세계에 압도당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을 정도로 정글함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빗줄을 싸워라 살아가라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출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 울타리를 우리가 치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부르는 마중물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이 바로 그러한 시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좀 길게 돌아왔습니다 십계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령을 보면 긍정문보다 부정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무엇무엇을 하라 이런 명령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내라 이렇게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말이 생명을 살리라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라 이 말씀이었을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말씀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너는 언제나 내 이웃에게 진실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살인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너는 언제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훨씬 더 지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켜내기 훨씬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은 하지 말라 이것은 극단적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가능한 겁니다 또 하지 말라 할 때 우리가 짊어내야 할 짐은 기껏해야 하나, 두 개입니다 금지한 그것들만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라고 했을 때 그 짐은 어떻게 될까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백 개, 천 개의 짐을 짊어져야 될 것입니다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생명을 살려라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생명을 살리려면 무수하게 많은 헌신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훨씬 더 풍성하고 역동적인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다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 그 말씀은 단순히 누구를 죽이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생명이 꺼져가지 않도록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였다 그것을 목이 터져라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세인들은 율법의 문자만 보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살피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리세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오셨는지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며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율법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부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넘어서 이웃을 위한 것임을 바리세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 바리세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개명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철저히 나를 위한 겁니다 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명은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그것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개명은 철저히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할 뿐 아니라 남을 위한 개명이었습니다 이웃을 위한 개명이었습니다 이웃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도 같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리세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세인들이 지켰던 안식의 개명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개명은 철저히 나를 위한 개명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도 안식의 개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너를 돕지 못하겠다 그것이 바리세인들이 지켜왔던 안식의 규정이었습니다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지킨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개명은 그렇지 않았죠 달랐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한 개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개명은 너만 쉬지 말고 이웃도 쉬게 하라 그런 개명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너의 안식을 기꺼이 포기해라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개명이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안식의 개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불량으로 따지면 바리세인들을 능가할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분량으로 하면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웃이 들어갈 틈이 없었고 살리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바리세인들이지만 예수님 보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남을 살리는 능력이 거기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바리세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의료원자나 불이한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나의 가족이 나 때문에 나의 이웃이 나 때문에 내 직장의 동료들이 공동체가 그 유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느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만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만민의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세인들은 나만 복받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행했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세인들은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독한다고 펄펄 뛰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더 깊어지고 넓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달라진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보이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그 영적 성장을 점진적으로 이끌어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이웃을 위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원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와 함께 종종 목욕탕에 가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뜨거운 탕에 들어가시면서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그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서 왜 시원하다고 하는 건가 어떻게 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저도 탕에 들어가면서 아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시원함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어린 시절에 저에게 왜 시원하다고 하는지 시원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다면 제가 이해했을까요? 여기서 시원하다고 하는 것은 물의 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근육이 이완되고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몸이 풀어지면서 느껴지는 그 마음 그 안정감이 바로 시원하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늘 제가 이해했을까요? 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나이에 배워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은 뜨거운 것은 뜨겁다고 말하는 것 시원한 것은 시원하다고 말하는 것 그 표현법을 배운 것이 정말 진정한 올바른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그 시원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틀렸습니다 시원한 것이 아니라 뜨겁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을 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린아이를 벗어났을 때 비로소 들리고 이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우리는 눈을 뜰 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송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에 새로운 눈을 뜬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은혜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볼 수 있는 말씀의 눈이 날마다 더 크게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에 눈을 뜹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나는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더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